KT플라자죠. 유플러스처럼 매장을 방문하면 초코바위 12개 한 박스를 줍니다. 그냥 가면 안되고요. 카톡친구 한 다음에 가겠다고 예약을 해놓고 2023년 2월이죠. 갤럭시 S23 출시 임박인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KT플라자 초코바위를 주는데 12개 드리고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 카카오톡 채널 KT플라자 친구 추가하고 가까운 KT플라자를 방문하면 되는데 여기 위치해 보면 자기 가까운 지역이 있으니까 굳이 이것 때문에 찾아서 가기는 좀 그렇고 혹시나 보통 행동반경 점심식 먹으러 나갔을 때 근처에 있다 그러면 초코바위를 받아보면 되겠죠. 사람들이 그 웬 초코바이냐고 물어볼 수 있으니까 매장가서 하단에 초코바위 쿠폰 받기 쿠폰을 보여주면 준다고 합니다. 수도권 가은 지역만 가능하고 이벤트 매장 내에 포함된 KT플라자만 가능한 거고요. 1인 1개만 되고 다른 사은품으로 대퇴수룡도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 링크는 제목 밑에 설명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